노길의 길, 노위 길이 없는 대로 가야 삼삼저럭저럭 갭니다. 산길로 가면 산나물 하나 없으세요. 여러분 바로 길이 없는 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2천원 정도 산삼 열여덟 뿌리는 노길로 갔기 때문에 열여덟 뿌리 하늘에서 내려주신 산삼 열여덟 뿌리 겠다니까 작년엔 다리를 수술해간 힘이 없는데 짤뚝짤뚝 끓이면서 천고지 올라가서 산삼 한 뿌리 가시랑 꿀 아무도 가지 않는 험한 길을 가니까 산삼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산 꼬라지 다 보고 미리 이런 식으로 딱 유비무원에 좀 집어넣습니다. 산삼이 아니라 우삼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산삼이든지 더덕인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열정적으로 모든 감성을 써보세요. 이루고 맙니다. 여러분 어지는 동아일보 3월 11일 전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이긴다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배꼽이 일어나서 나중에 2008년도 9월 20일을 지웠는데 2000년도 여러분의 모든 성질을 하고 여러분 보다 더 조화로운 카미가 되고 참고한 카미가 되면서 리더십을 본인대로의 노하우 한국형 리더십을 향해서 내일의 에일카데미가 우리 12주의 마지막 의정비를 아무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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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